안녕하세요 제즐버프 입니다. 오늘은 프로토스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해킹레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. 일단 이 스택부터 시작을 해서 포어메스티링 버그, 힙 영역 관련된 것, 네트워크 통신, 파이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익스플로이드 엑설사이즈에요. 여기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제들이 굉장히 좋은게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있는걸 다 하고 나면은 지금 요즘에 열리고 있는 해킹대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하고 나면 입문할만한 수준이 되는거구요. 이거를 다 하지 않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출전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간 해킹대회는 이걸 다 풀어야지만 한가지정도로 풀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. 예전에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킹대회를 위해서 좀 제작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삽질을 많이 해서 정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쩌다보니까 익스플로이드에 성공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더라구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구요. 얼마전에 학부모님한테 전화와서 도대체 해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구요. 스택을 일단 다 봐도 스택만 담아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사용할 환경은 칼리 리눅스라는 vmware를 사용을 할 거구요. 여기서 칼리 vmware라고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구요. 웬만한 버전도 괜찮지만 64bit로 받아주시는게 저랑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OVA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.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요걸로 받으시면 되고 세팅은 버츄얼 박스 세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사실 이거를 못할 정도면 이거 못하시거든요. 이거 혼자 못할 정도면 이거 못하세요.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고 오시길 바라구요. 제가 여기 선수과정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몇 개 적어놓을게요. 제가 전에 이제 적어놓은 것들은 가능한 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이미 강의를 만들었던 거는 gdb 사용방법이라든지 스택공격 기법 제가 이거를 링크를 유튜브에다가 달아놓을게요. 그거를 열어보시고 gdb 사용방법과 스택공격기법 보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기본적인 리눅스 사용방법 정도는 약간은 알고 있어야 돼요. 약간은 물론 하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약간 정도는 배우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프로토스타 한번 차근차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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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